연예인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연예인은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새까맣게 다 잊어버렸네 한때 잘라봤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버렸나 아직도 피부가 너무 좋다고 삼신대처럼 안보인다고 사람들 나를 도와주지만 내 맘속 외로움도 보일까나 아침에 집부터 일어나 세수하고 밤이 늦고 노래하다 잠드는데도 외로운 이 시간은 대체어 미소나 매일 밤 나는 기도하네 이 기분은 대체어 미소나 매일 밤 나는 기도하네 사랑아 나를 흔들어 주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도록 손들어째 흔들어 주오 이 노래조차 부를 수 없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줘 lesson for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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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이 시절 시작espère 선생님의 눈을 감상 roadmap 우리Ha 빼고 저는 다시 자'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